그런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다 군대 가야 되잖아요. 제가 국방에 있어 보면요. 축구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국가대표할 정도 실력은 안 된단 말이죠. 그럼 군대를 가야 되죠. 그런데 평생 한 건 축구밖에 없어요. 그렇잖아요. 그럼 이게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.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축구하던 선수가 군대 가서 낮에 일과 시간에는 군생을 하고. 전쟁 일과 시간 이후에는 축구 연습을 한 개 해주면 되거든요. 그다음에 이런 막 군대에서 하는 군대에서 리가를 운영하면. 그럼 주말에 사람들이 나와서 볼 차 하면 돼요. 축구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 실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나와서도 또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데. 아예 딱 하면 축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. 그런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군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선 생각 자세를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진짜 절박하거든요. 기존의 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 그거 자체가 군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나 또는 특혜로 비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. 군대에서 체육 특기자들이 그런 경력 단절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예술도 많거든요. 옛날에는 대중예술이나 이런 쪽은 또 위문 공연도 많이 다니고. 거기도 뭐 얘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많이 얘기잖아요. 따로 말을 만들면. 이게 또 복잡해져요. 또 뭐 운영비가 들어가고 뭐 걔들만 따로 운영하니까 또 엉망이 되고 이런 건데. 그래서 이제 뭐 국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. 몇 개 좀 소개를 해 주시면서 뭐 개인적인 좀 생각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. 마일리지제라고 해서. 뭐 어디에서 뭐 하면 몇 점. 이렇게 누적해서 이제. 그렇죠. 세계선수권대 몇 점 뭐 몇 점. 연금이 사실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것도 이제 매달에 따라서. 이걸 그렇게 해 놓으면 여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. 담합이라든지 이런 거. 암시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. 저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. 전성기 지난 이후에 군대 가서 공무할 수 있게끔 해 주자. 30살 넘어서. 이런 거. 우리가 지금 40세까지는 가야 되거든요. 그런데 대개 그때까지 적정의 사유가 없으면 연기를 안 해 주니까. 부족한 가죠. 가게 돼 있어요. 30살 전후 가죠. 그러니까 40살 해 놓은 건 해외에 도망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거 사유를 인정해 줘서 선수들 한 35 넘어가면 거의 이제 은퇴하잖아요. 그때 군에 가서 뭔가 대체 복무나 다른 형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고요.